오늘은 투자가 있는 표현을 제가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투자하다는 것은 영어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10중 8구는 거의 대부분 invest를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제가 드려볼게요. UBS에서 나온 어떤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신문 기사가 있는데 이 신문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UBS launches portfolio to invest in women-led hedge funds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면요. UBS라는 컴퍼니가 launches portfolio, launch이라는 걸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어떤 portfolio예요? To invest in women-led hedge funds가 나왔습니다. Hedge fund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건데 자 women-led가 나왔으니까 여성이 있기는 hedge fund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invest in이라는 것은 몸에 투자하다라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invest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긴 합니다. invest. 자 그리고 명사가 나오게 되면 모에 투자하다라고 할 때 전시사는 in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를 보면 where will put my money? 자 여기 보시면 push라는 표현이 나왔죠? 우리가 투자하다라는 것을 push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표현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invest하고요. put my money into something이라는 것은 같은 표현이에요. 자 보세요. here are some of the best online savings accounts to put your money into right now.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 자 여기에 some of the best online savings accounts to put your money into right now. 자 너의 돈이 있을 때 너의 돈을 savings account이라고 나왔으니까 요 같은 것은 뭐를 말하냐면 이것은 저축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축계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의 최고의 저축계좌가 있으니까 여기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투자해라 돈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돈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invest라는 것은 put my money into something이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 invest in Samsung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삼성이 투자했습니다. 뭐 쉬운 편이죠. invest in yourself 라고 나왔어요. 요건 뭐냐면요. invest in yourself. 너 자신에게 투자해라.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자신한테 투자를 통해서 좀 더 발전하고 싶죠. 그러면 그 친구한테 invest in yourself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이 될 수도 있겠고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운동이 될 수도 있겠죠. invest in yourself. parents invest in children. 자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투자를 하죠.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핏당, 눈물, 노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투자할 때 우리는 invest in을 또 사용할 수 있죠. 꼭 돈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We'd like to thank all the contributors. 자 우리는요. 감사하고 싶습니다. All the contributors. 자 contribute 같은 경우는 어떤 거에 기여하고 공헌한 그런 사람을 우리가 contributor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contributors한테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Who have invested countless hours into this event 라고 나왔죠. 자 수없이 많은 시간을 이 이벤트에 어때요? 투자한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시간도 우리가 어때요?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아 그래서 많은 시간을 이 이벤트를 발전시키는데 공헌하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쵸? If you're going to put your money into any company 너가 어떤 컴퍼니에다 돈을 집어넣을 수 있다면 그쵸? Put your money into This is the one. 이거야. 네가 어떤 컴퍼니에도 돈을 투자할 수 있으면 바로 이 컴퍼니에 투자하는 거야. You can expect your investment to double by the end of this year alone.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는 기대할 수 있어. Your investment. 너의 투자가 to double. 두 배가 될 거를 기대할 수 있어. By the end of this year alone.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alone이라는 것은 This year alone이라고 나왔으니까 이번 연도 그 자체 이번 연도 끝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어. 두 배를 불릴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래주시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투자하다. Invest. 그 다음에 또 뭐죠? Put your money into 라는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best to invest in businesses that you understand. 네가 이해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게 최고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그런 회사 우리가 모르는 회사에 투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묻지마 투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나왔네요. It's best to invest in businesses that you understan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nvest in affordable academic credentials that are valued worldwide. 정리해 볼게요. Invest in an affordable academic credentials that are valued worldwide. 자 캐나다로 이제 교육을 하러 와라.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광고하는 그런 어떤 영상입니다. 그래서 Invest in 투자해라. affordable. 자 폴더블 같은 경우는 자 그렇게 비싸지 않는 합리적인 이런 의미가 되겠죠. academic credentials credentials 같은 경우는 요거는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학을 제대로 졸업을 하면 대학 졸업장을 주죠. 크레딘셜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요. certificate 같은 걸 주잖아요. 자 그런 어떠한 증서 같은 걸 주는데 요거 같은 것도 크레딘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하튼 Invest in an affordable academic credentials 근데 그게 어떤 거예요? They are valued worldwide. 그쵸.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전 세계에서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와 같은 affordable 합리적인 가격으로 academic credentials 자 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위가 될 수도 있겠고 뭐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곳에 투자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됐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We are now parents who want to invest in our kids 아까 전에 했던 거 그대로 나왔죠? Invest in our kids라고 나왔습니다. 우리는요 부모들이에요. 어떤 부모예요? Who want to invest in our kids 우리 아이들한테 투자하고 싶은 부모들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식들한테도 우리의 시간과 노력, 돈을 투자할 수 있죠. It's because when you have a market that's like this and it's going up people put money in and when it's down like this they take money out 자 정리해보면요 It's because when you have a market that's like this 하면서 손을 아래쪽으로 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It's because when you have a market that's like this 이런 식으로 마켓이 진행이 되면 and it's going up 자 올라갑니다 라고 나와있어요. and people put money in 자 그러면 자 그 마켓이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요 그러면요 It's going up 하니까 people put money in 사람들은요 돈을 집어넣습니다. 투자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and when it's down like this 아래로 손을 하면서 아래로 내려가면요 they take money out 사람들은요 돈을 뺍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람들은 보통 투자하려고 하고요 내려오면요 무서워서 오히려 돈을 뺀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제가 알고 있는 투자법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너무나 지나치게 올라가면요 여기서 사지 않고 오히려 많이 떨어져갖고 가치가 저평가됐을 때 사는 게 제대로 된 투자죠. 뭐 여하튼 그것은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ven if you put your money in a savings account like these days a savings account will give you like 0.2% interest?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설령 네가 put your money in a savings account savings account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축계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설령 네가 savings account 이 저축계좌의 돈을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like these days 요즘 a savings account will give you 0.2% interest? 0.2%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요 0.2%를 말하는 거죠. 그만큼 이자가 되게 적은 거죠. 그쵸? 이자가 많이 없는 거죠. 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이라고 나왔는데요 너의 eggs 계란을 하나의 basket 에다가 집어넣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이건 뭐냐 하면 투자할 때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말아라 결국은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분산 투자 divers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분산 투자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의 바스켓에다가 모든 계란을 담게 되면요 이 계란 같은 경우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때요? 이게 떨어지면요 이 모든 계란이 깨지게 되죠. 자기의 모든 돈이 날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자 이런 표현도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은 이래요 투자 들어갈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invest다 그 다음에 투자 대상이 나왔을 때 invest something이 아니라 invest in something이다 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은 캐주얼하게 put your money into something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응용을 하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간을 어디다가 투자하다 라고 할 때 put your time into something put your effort into something 이런 식으로 시간, 노력 그 다음에 돈 이것도 다시 put something into something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put your money into something put your effort into something put your time into something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제가 빠르게 좀 신속하게 정리를 좀 했지만 가져가는 게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